한국의 천하명당 10등지 권역에 도착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 한국 천하명당 국보가 뒤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한국 기준으로 이름을 만들었네 차는 저편에다 주차시켰어요 이쪽 도로가 넓기는 한데 고개를 넘자마자 차가 있으면 위험하다 싶어서 이쪽에다 했습니다 이쪽은 원거리서부터 차주차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거기다 됐어요 자주시기에 입장할 수 없어서 등집으로 개척하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주시기에 올라왔어요 도로를 개척하면서 왔어요 이것도 잔디가 원만해서 자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우 올라왔어요 거리랑 가깝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개척했어요 임시로 개척하면서 왔어요 오우 올라왔어요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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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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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